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기분 어때요? 기분 좋아요. 오늘 피부과 오셨습니까? 네. 아니다. 피부과 아니에요. 여기는 러시안 페리 페리어에요. 러시안 페리 샵입니다. 마사지 좀 해드릴게요. 여기가 뭉쳤네요. 여기도 뭉쳤어요. 여기도 뭉쳤고 여기는 너무 뭉쳤네. 이렇게. 시원해요? 희연해요. 아니요. 네.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은지 랜드 입으신 걸 하냐고. 먼저 모공 모공 잘 덮이네. 모공 거기 화장솜이 화장솜이 끝이고 자 이렇게 어? 많이 나온다. 좋다. 네. 오? 복원 수?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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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하루 어땠습니까? 오늘 하루 재밌었어요? 응. 잘판? 오늘 어디 갔어요? 오늘 어디 갔어요? 치과 갔어요. 아 치과 갔어요? 이가 아파요? 음. 전혀 괜찮아요. 아 루키는 괜찮아요. 그럼 누가 아파요? 은지. 네. 은지가 아팠어요? 네. 음. 세수 있어요 근데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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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집에 원하시나요? 어? 아니 괜찮습니다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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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수요. 이 시스. 베이징. 네. 좀 좀 말려 볼게요. 어? 안녕. 시원해요? 응. 오 네. 좋아요. 좋아요. 자.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. 이거. 트러블. 모공. 오. 포커스. 네. 이거 할 건데 이거 냄새나요? 냄새나요? 납니까 냄새가 나요? 응. 딸기 냄새. 딸기 냄새? 딸기 냄새 안 나는데? 응. 조금. 달콤해? 응. 조금 달콤해. 알겠어. 알겠어. 거의 냄새 안 나는데. друг. 알겠어. 내 말은 무슨 짓말이야? 말이 도. 알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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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만 내가 쓸게 재완료 리사이클 기다려봐 말리고 있어 다음이 모르겠어 뭘 받을까? 수링젤도 받을까? 바리 말까? 이거 바리 말까? 아!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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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부드러워 좋아 이렇게? 너무 이뻐졌네 너무 이뻐졌네 너무 이뻐졌네 네 일단 한번 만들어볼까? 이게 금방 흡수가 잘 돼서 뿅 사라진다 그리고 그리고 다음에 요거 바를건데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게 뭐야? 이거 주세요 미니 패딩 크림 or soothing care 잘했어 영어 잘하네 영어 너무 잘해 그럼 soothing care 조금 발라볼까요? 이렇게 믹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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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 시원해? 여름 여름용이야 반짝거리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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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부 좋다 맨들맨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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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에는 따로 이걸 대가줄게 이게 난 좋더라고 프리메라 프리메라 이거 이거는 아까워서 조금만 발라 조금만 발라 조금만 발라서 코에만 코 여기다 이쪽을 살짝 이렇게 됐어 이게 진짜 좋더라고 이게 되게 비싼데 모르겠어 써봐야 다 알겠지 모르겠어 여기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스크팩인데 이거는 아스크팩인데 가끔 가다가 민씨만 어휴 미안해 코를 쳐버렸네 코가 커서 그래요 그냥 딱히 아냐 뚜껑 들어갔잖아 이거 두 개 두 개 나눠줄까 두 개 두 개 딱 좋게 해라 우쌍 우쌍 됐네 예쁘다 빠져라 빠져라 다했다 미식? 네 다했어요 잘가요 제가요